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채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공무원과 전문직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 취업준비생 가운데 53%가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에도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겁니다. 구직 활동을 하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지난달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대거 응시하면서 공식 통계 실업자로 잡힌 거죠. 지난 2월에도 구급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인해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올 들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2조 원을 투입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청년 고용을 늘리고 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10조 원 수준의 추경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청년 구직란만 심화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